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에는 특별기획 피투왕 선생님을 모시고 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야기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소개하게 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죠 네 그렇습니다 캔 피셔가 쓴 신작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새로 나왔다는 뜻은 아니고요 2010년 정도에 나왔던 책인데 이 책이 오래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는 이런 금융시장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서 양서가 좀 부족하다 생각될 때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읽으면 좋은 저자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옛날에 썼던 사람들 중에서는 피터린치를 피터린치의 산부작을 많이 추천할 것이고 또 두꺼운 책이라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이건 선생님이 번역한 워렌버펫에 대한 시리즈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책들은 먼저 피터린치 책은 90년 정도에서 책이 다 마무리돼 버려서 그 뒤에 나온 세상 이야기를 못 들려준다는 약점이 있고 그리고 워렌버펫 할아버지의 책은 예 일단 영감님 말씀도 참 잘하시고 번역도 잘 되는데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접근 난이도가 있고 특히 가치투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식을 함량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도움이 되지만 그 밖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두루 정보를 알고 특히 시장의 순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캠피셔만한 저자가 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라는 재미있는 책에서도 보는 것처럼 원래 제목은 마켓 네버 포기했습니다 시장은 절대 잊지 않는다 라는 것인데 결국 과거 역사적인 시장의 흐름을 잘만 이해하고 또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어떤 역사적인 어떤 뭐랄까요 시장이 사람들을 농락하는 패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거대한 능멸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벤자민 빌 그레엄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거대한 능멸자이자 모욕자인 미스터 마켓이 어떨 때 사람을 어떤 식으로 괴롭히고 또 수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게 서술한 책이고 특히 이 책을 보시면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주식시장의 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종 불황이라든가 또는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지표들과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본다면 아우 좋은 책거리를 하나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약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에 대해서는 또 오늘 우리 피트왕 선생님이 신랄하게 이야기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일단 책에 대한 기본적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피트왕 선생님과 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트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피트왕입니다 오늘 토론을 적소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처음에 골랐던 책은 피트왕 선생님의 책 배당주 투자였다라면 피트왕 선생님이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좀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책은 뭐세요? 하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바로 시장은 잊지 않는다를 골라주셨어요 왜 골랐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홍 박사님과 이야기를 하면 3시간이고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인 한잔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재밌는 책이죠 관리하기가 많은 책이라서 오늘 이제 저도 책 읽고 책도 소개할 겸 홍 박사님이랑 뭐 질문 드릴 것 좀 질문 드렸고 특히 이제 이건 미국 책이니까 한국 시장에서 접목했을 때 관전 포인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홍 박사님 이제 좋은 말씀 다 하시고 제가 단점을 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거긴 한데 제가 저는 캠피셔의 책을 그 전에 읽었던 책은 세계의 질문으로 시장을 읽었는데 정말 좋은 책이죠 네 표지가 그 책도 표지를 이제 절판돼서 그런데 표지를 바꿔야 돼 밑에 이제 워렌 버핏은 이즈라 라고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네 이번 책에 보니까 워렌 버핏을 인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캠피셔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출판사의 약간 그런 그때는 그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PER을 잊으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퍼호를 잊어라 그러니까 낮은 퍼호를 가진 주식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높은 퍼호를 가진 이른바 성장주의의 성과는 부진하고 PER이 낮은 가치주의의 성과는 높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과거에 많이 해놨는데 캠피셔는 그 주장이 정말 사실이냐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새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며 상당히 성장주 투자자의 입장에서 참신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헤드카피로 월행 오패스를 잊어라 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사실 PER 내용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고요 별로 이거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모학자니까 그 박사 논문을 주식 시장의 투자 성과 배당 이런 걸로 쓴 사람으로서 사실 이거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논쟁이 제모학계에 있었거든요 저널 오브 파이낸스 같은 조프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저널에서 저퍼가 좋으냐 고퍼가 좋으냐 하이퍼 로우퍼 논쟁이 30년 했어요 30년 그러면서 정리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로우퍼가 낫답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제 로우퍼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로우퍼를 찾기 힘든 시장 환경이 될 때는 하이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리처드 번스타인이 벌써 떠오르는데 스타일 투자 전략 또는 순환장세의 주도주를 잡아라 해서 나왔던 이야기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캠피셔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문제제기였지만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웠는데 그 말고 사실은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가 저는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퍼 이야기랑 밸류에이션 이야기가 세계질문 시장이기다 해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시장이 폭락할 때 약세장 조성장이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정말 실감났죠 그 책의 한 덩어리의 내용이 새로 업데이트돼서 캠피셔의 책으로 나왔다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가 결국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라 에서 두 번째 질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셀프 우라카이가 아니냐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추천할 가치가 있다 생각되는 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두 개나 있습니까 하나는 이게 2008년 금융위기의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2008년의 기억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는 사람들은 있는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있지만 진짜 사람들이 잘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기억이 잘 남아 있는 걸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70년대 그 다음에 미국이 90년대 버블 꺼진 거 사람들이 대부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최근에 가장 크게 변동성을 보였던 그때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는 건 충분히 이제 지금 있는 독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2000년 직후에 이전 책은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하나 둘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2000년에 쓴 그 책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최근에 보면 한 2015년 이후에 이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그 책의 존재를 모르고요 초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에게는 홍 박사님 말씀하신 이게 역사적으로 한 100년 정도의 이야기를 2008년 금융위까지 포함시켜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읽어볼 가치가 있다 다만 이제 이전 책을 읽은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약간 셀프 우락가 그러니까 베껴 자기 복제의 느낌이 좀 나서 아쉬운 건 있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아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물론 이거 추천사를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사를 아무 책이나 안 쓰거든요 저는 사실 진심입니다 저는 책을 다 안 읽고 추천사를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추천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불가피한 환경이 있잖아요 번역이 맞부분이 부분이 좀 바뀌었다거나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앞부분만 읽고 쓴 적은 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을 전부 다 읽고 이 책이 괜찮다 싶을 때만 추천사를 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은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출판 시장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는 평균 이상은 충분히 된다 그래서 뭐 나는 몇만 원으로 몇 억 벌었다 이런 책들보다 혼났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좀 드리자면 책 내용도 좋지만 홍 박사님 쓰신 출판사 홍 박사님 쓰신 서문에 오히려 그런 관심이 더 많이 가고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따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문을 쓸 때 무슨 생각을 하시고 했는지에 대한 부주적인 질문을 해서 아마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라도 이번 시간에서 좀 그런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서문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썼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책을 보면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책을 재미있게 보는 부분은 약간 가치투자자 관점에서 트레이딩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건 최근에 관심을 가진 이슈예요 특히 작년 올해 조성장이 좀 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긴 좀 힌트를 좀 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캠피셔가 이야기할 때는 가급적 주식을 들고 있으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만일 질문을 할 때 한국 시장에도 가급적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질문을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가급적 들고 있으라 쪽입니다 고통이 우리나라 굉장히 크죠 특히 2018년 하반기장은 저로서도 사실 좀 안 좋다라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쉽게 2600포인트에서 2000이 깨질 정도로 주식 시장 입장에서 보면 한 25% 정도 하락이 있었잖아요 물론 고점 대비 저점 하락률이지만 그렇게 급격한 주가 하락을 경험하게 되면 멘탈이 털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런 마이너스 25% 정도의 조정장은 대단히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40년 동안의 주가 성과를 살펴보면 198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서 주가 성과를 살펴보면 연한산 복리 수익률이 무려 8% 초반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익률의 분포가 문제가 있습니다 캠피셔의 책에 제가 추천사를 쓰면서 16페이지 부분 그림을 제가 힘을 줘서 넣습니다 왜 이 부분을 넣냐면 결국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8%대의 평균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건만 안타깝게도 8%대의 수익률을 기록해 주는 확률은 즉 0에서 20% 정도의 수익률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치더라도 0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전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보면 40년 동안에 4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엄청 낮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적인 성과 8에서 10% 정도 수익을 기록한다고 기대한다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거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가장 많이 출연한 최빈값이라고 그러는데요 프리퀸시라고 통계에서 얘기하는 건데 가장 많이 출연한 것은 마이너스 10%에서 제로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출연한 것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0% 수익률인데 그게 작년이죠 2018년 말에 반등해서 2000 이상에서 끝났으니까 10%대 하락률이었거든요 결국 이게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연하는 것은 마이너스 성과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프로세스 성과의 평균 연환산 복리 수익률 8%가 나왔습니까 10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50에서 100% 수익률을 기록했던 시기가 4번 있는 거고 10년에 한 번인 거죠 10년에 한 번 있는 그 50에서 100% 수익률을 기록하는 시기에 주식을 들고 있었느냐 여부가 당신의 수익률을 좌우한다 그리고 그 비슷한 이야기가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바로 뭐냐면 뮤추얼 펀드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냈다 그러더라도 뮤추얼 펀드의 성과는 당연히 주식 시장의 성과랑 일치하니까 7에서 8% 성과가 나와요 7에서 8% 성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뮤추얼 펀드 가입자들의 성과를 미국 사람들이 조사해 봤더니 3%가 안 됩니다 물론 매매 비용이 있어서 수익률은 가입자들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폭락할 때 환매해서 나가버리고 주가가 오르는 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도 성과가 안 나지 않습니다 108페이지에 있는 표에 이런 성과들의 차이들이 잘 나와 있고요 결국 이런 흐름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시장에서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힘들어도 주식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말 것 그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50에서 100% 성과를 기록한 게 4번 있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80년대에 있었던 그 빅랠리를 제외하고 보면 가장 성과가 좋았던 시기가 언제냐 보면 99년 98년의 외환위기 이후에 또 언젠지 아세요? 2009년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 또 수익률이 그만큼 좋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가 패닉이 날 때 사실 들어가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려도 들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주식 시장에 서서 캠피셔의 책 같은 걸 열심히 읽으면서 자신의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 철학을 확립하지 않았다면 그냥 인덱스 투자가 났다 그래서 투자 철학은 어떤 것이 있느냐 다모다란의 책 같은 걸 읽어주셔서 좋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주식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주식을 매매하며 그 주식이 얼마 오르거나 어떤 모습을 보이면 판다라는 자신의 어떤 객관적인 철학이 있으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피트 황 선생님의 국채 시가 배당률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또 워렌 버펫이 자기의 지주회사인 버크 셰스웨이를 운영하면서 만드는 세 가지 철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후적으로 관측된 세 가지 주식 선정의 방법이 첫 번째 로우 볼 변동성이 적은 주식을 산다 두 번째 로우 PBR PBR이 작은 주식을 산다 즉 주가에 비해서 순자산 가치가 큰 기업을 산다 세 번째 하이 ROE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는 기업들을 매집한다 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무려 50년 동안 유지하면서 연한산 복리 수익률 18.9%를 기록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들이 엄청 늘어나고요 반대로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 조절이 가능해지거든요 피트 선생님도 그렇지 않아요? 주가 급등할 때 배당주 투자할 만한 종목들 시가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철학들을 가지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이 동거 반복도 좀 있고 재미도 없는 부분이 사실 최고 반으로 가면 좀 재미는 없어요 그러나 꽤 괜찮은 통계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식의 접근이 그 마질란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자들이 그 펀드가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반까지 한 15년간 운영됐던 펀드인데 펀드의 수익률은 연한산 20%가 나왔는데 펀드 가입자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라는 그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 다 알죠 가장 펀드 수익률이 좋을 때 가입하고 펀드 수익률이 나쁠 때 당연히 87년 블랙먼데이 이런 때는 마질란 펀드조차도 손 쓸 수 없이 마이너스 성과가 났을 것이고 또 1990년 91년에 있었던 걸프 전쟁 때 갑자기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 침공했던 그 전쟁 때도 당연히 마질란 펀드 수익률은 나빠졌을 것이고 또 80년대 초반 제2차 석유위기 때 마질란 펀드의 수익률은 나빴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조금만 기다리면 그 뒤에 강세장을 어마어마한 수익을 노릴 수 있었을 텐데 팔고 나가는 거죠 자기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꽤 많은 거죠 왜냐 난 오를 때만 하겠다 근데 그게 확인하고 들어올 때 여기 이제 캠피셔가 누누이 강제하잖아요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들어오면 먹을 게 별로 없더라 라는 항상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다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황이 최악의 상황이 돼서 경제가 정말 끝없이 하강하는 것처럼 보이며 실업률이 급등하다가 그 급등하던 실업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그리고 경제 시장에서 뭐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잡 리스 리커버리 다시 말해서 고용 회복 없는 경기의 반등 평가절하 할 때 경기의 회복을 평가절하는 사람들로 넘쳐날 때가 그때가 수익률이 제일 좋고 막상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들어가면 먹을 게 없더라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잔인해요 추세를 확인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런을 여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성과를 내기 어렵고 또 우리나라 시장처럼 특히 수익률의 분포가 극단적이어서 평균적으로는 플러스가 날지 모르지만 사실 최빈값 제일 많이 출현하는 건 마이너스 성과가 출현하는 나라에서 결국 아주 큰 성과를 내는 대박장이 나올 때 주식을 들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장기 수익률을 결정짓는 시장에서는 캠피셔 이야기 있잖아요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책의 내용 저자 이외에 제가 비터린치도 이야기했는데 전 요새 워렌 버핏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서 보고 있는데 워렌 버핏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려진 거로 황금비가 내린다고 생각해라 폭락할 때는 그런 식의 이야기도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책이랑 상관없이 저는 그래프가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책 14페이지에 보면 그런 GDP 대비 기업이 기업이익률이랑 노동비용 상승에 관한 그래프가 나와서 저는 이 데이터를 되게 아 제가 쓴 추천사에는 추천사에 그 그래프가 보고 와 이 그래프는 되게 반갑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 출처도 따로 여쭤보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나라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최근에 미국의 S&P500이 많이 올랐는데 GDP 대비 너무 많이 높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한테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수치 같은 거를 하면서 왜 단기간을 좀 높아 보이는데 뭐 이제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느냐 이런 거 설명하는데도 좀 유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운데 혹시 거기서 첨언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그 저는 그 PR을 펄죠 주가 수익 배율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 정도에서 거래되는가 PR을 참 좋게 보고 중요한 차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PR을 볼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할인율 그 기업의 일종의 그 자본비용 또는 주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업에 투자하면서 기대하는 리턴 뭐 자본값 K라고 아무튼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 값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잊어버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로버트 쉴러 교수님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을 까게 돼서 미안한데요 그분이 이제 경기 조정 PR이라는 걸 만들어서 CA 네 CA 뭐 별로 안 좋은 지표입니다 그런 게 왜 안 좋은 지표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금리가 20%였었던 1980년의 PR과 금리가 1%인 2019년의 PR을 같은 잣대로 비교를 한다는 거죠 아무리 경기의 변동을 조정해서 PR을 계산해 준다 그러더라도 금리가 낮을 때는 할인율이 떨어지게 될 때는 퍼는 기본적으로 할인율의 역수에 가깝다라고 저희들은 많이 보고 있는데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장에서의 퍼 적정 퍼가 금리 20%일 때 적정 퍼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GDP 대비 기업의 시가총액이 높냐 낮냐를 가지고 하는 게 오렌 버펫 밸루에이션인데 저는 그 역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이익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 그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GDP 대비해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세금의 원천이 되겠죠 법인세 원천이 되는 그 기업의 이익이 옛날에 5%였어요 GDP에서 5%만 돈을 벌었는데 지금 10%입니다 자 두 배나 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업들이 되게 돈을 잘 벌어요 되게 돈을 잘 벌고 또 과점화되어 있기도 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흐름을 잘 타서 딴 나라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와요 자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GDP의 100%의 시가총액이 적정하다고 말씀할 수 있나요 더 나아가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미국 주식만 있나요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거 빼고 계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기업의 어떤 마진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따져볼 게 되게 많아서 단순하게 100% 넘으면 버블이에요 밑에는 밑에는 싸요 이런 식의 주장들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역사적인 PR을 볼 때 금리와 함께 이걸 봐야 된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의 GDP 대비 마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위 노동 비용의 관계를 저도 한번 추정해 본 적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장기 시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열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과거에 임금상승률 통계가 있으니까 임금상승률 통계가 역사적으로 계속 많이 개편돼서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욕을 많이 먹는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량 데이터가 1980년대부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엮어서 만들어 봤는데 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생산성 본부라는 곳에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따로 추게 하는데 숫자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적어도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단위 노동 비용이 얼마예요 생산성이 얼마예요 라는 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장기적인 시계열들이 딱딱 나와지면 좋겠는데 또 그 시계열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 시계열은 ILO 국제노동기구 통계랑 또 비슷하게 가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생산성 통계를 비롯한 다양한 통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제가 2017년 때 같이 강연을 했을 때였나요 그때 하셨던 게 아마 미국보다 한국이 생산성이나 아니면 그런 지표들이 GDP 대비 생산성이 좀 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었는데 뭐 그런 큰 틀은 그렇게 그렇게 보여지죠 참 생산성이 정말 정말 중요한 통계인데 한국은 그 통계가 좀 공신력이 조금 제 생각에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간이로 한 거는 1인당 GDP로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자들 1인당 취업자 1인당 어풋 GDP를 가지고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약식으로 계산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뭐 이런 통계는 조금 아쉬움은 있다 아쉬움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 책에 이걸 추천사에서 나온 내용은 한국 데이터가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강곡하게 드렸는데 아쉽게도 없었던 것 같아서 아 없다라기보다 만들어 놓고 써먹기가 좀 거시기했다 다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 책 내용을 보면은 책 내용의 핵심을 관통하는 부분은 이제 약세장에 들어갔을 때 뭐 반등할 때를 기대하고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야지 이런 있다고 기대는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뭐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팔고 그냥 꼭 지고 있어라 막판에는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급등을 할 거니까 아마 그거는 못 잡을 거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그거 못 잡을 거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적당히 낮은 시기에 꼭 잡고 홀딩하고 있어라 인내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들면서 저는 이제 한국의 개인 투자자니까 아 참 속 편한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미국은 변동성이 적었는데 한국은 좀 거기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홍 박사님께 하소연을 한번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요새 지켜보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하드커런시잖아 일본은 경화고 한국은 소프트커런시라고 해서 연화인 거잖아요 소프트커런시인데 그러면 미국이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라고 봤을 때 금융위기에 준화하는 게 나타났을 때 하드커런시 같은 경우는 위기의 초반부에 이렇게 환율로 잘 방어를 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소프트커런시 국가 같은 경우는 주식도 폭나가는데 환율도 뛰어요 그게 증폭이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야 자기 달러만 쓰니까 환율 걱정 안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일본처럼 좀 방어를 환율에서 잘 버텨주는 통화 체계를 갖고 있으면 좋은데 한국은 이제 연타로 두드려 맞는 그래서 그런 성향을 보니까 좀 이게 답답하다 아 그래 그래서 홍 박사님이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지하게 드는 최근에 1, 2년 작년과 올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또 캠피셔의 말이 맞는 부분은 또 회복할 때는 또 소프트커런시가 좀 빠르게 빠르죠 전에 이제 홍 박사님 강연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대차 같은 회사들은 정말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엄청 올라갔을 때는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언제부턴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환율을 딱 보고 있다가 환도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했으니까 달러 환산 주가는 더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마 그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런 쪽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달러 환산에서 몇 불일 때 자기에게 신호를 주게 매매 신호를 주게 다들 설정해놨을 겁니다 그렇게들 투자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트 선생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책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고로 해야 될 부분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 참고일 수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은 급락할 때 견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견디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는 달러로 자기들을 들고 있으니까 좋은데 우리는 원하니까 환율까지 급등해서 이게 국제통화 다른 나라 통화 구매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자산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어라 그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특히 불황이 왔을 때 환율이 급등할 때 가장 수익률이 좋은 자산이 채권이더라 미국 국제라는 건 한번 좀 더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신용장고 오실레이터를 피트 선생님이 개발했을 때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캠피셔가 주가의 마지막 패닉장을 잡아라 그런데 너 못 잡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잡는 데 도움되는 지표가 저는 바로 신용장고 오실레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장고 오실레이터가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레벨에서 표준 편차 기준 두 배 정도까지 깨지는 때가 한 10년에 한 번 오늘 한 번 나타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때 주식시장에 대해서 사자콜을 해서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번에 7월달 정도여서 뭐 일간지랑 여기서 주식을 팔겠다라는 건 죄송하지만 주식투자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에 약간의 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배분으로 가시는 게 맞다 지금 여기서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때 이제 1900이 깨질 때였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였냐면 그때 신용장고 오실레이터가 무섭게 빠지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장고가 급격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빌려서 투자했는데 돈 갚으세요라는 빚쟁이의 재촉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가여고 지고 있던 주식을 눈물을 머금고 파는 패닉인데 그 패닉은 과거에 매수로 대응해서 실패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 우리나라는 그런 미국의 환율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나라 국내의 신용장고 오실레이터 같은 지표들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하소연을 현답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책 환율의 미래를 한번 보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책 광고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 피터 선생님 좋은 책 소개해 주시고 또 날카로운 질문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